그걸 닮았다 해서 뿔 단 게 요게 같은 거 아네 아 그 가고이래 그 가고이래 우와 극레드다 진짜 극레드 이런 친구들도 있고 히톤이 들어갔어요 그러네 아 그냥 우와 아 과거의 퀄리티들이 다 엄청 없됐다 안녕하세요 파벗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그랩타일에 드디어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미국에서 이제 고퀄리티에 가고일기 코들이 많이 수입했다 해가지고 오늘 지금 당장 오늘 오는 날 지금 가고 있어요 안그럼 내일 또 이제 그 개체들은 분양 나가서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잠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그랩타일은 일산에 있고 주교동 302-1번지 그린일타운 거기 가시면 거기로 가시면 용성이사장님이 이제 나와서 반겨주실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3분 정도 남았어요 좀 가서 이제 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찍지 말고 앞잡이에 있어 발을 왜 올려 자는 거 아니야? 자기도 자는 거 잘 끼면 자는 거 같은데 용성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사람 불러놓고 이거 자고 있나봐요 형 용성이는 비밀번호를 알아요 이거 집 아이씨 사람 불러놓고 자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비번 비번 모르죠 아 지금 자는 거 같아 문 두들려도 안 일어나고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잠들면 정신을 못 차인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안 돼 그냥 오지 말아야 돼 용성이는 그러니까 그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러면 잘 됐잖아 아니 저는 연락이 먹고 저는 핸드폰 오빠 있냐면 이해가 안 가 저도 이해가 안 가 형 무슨 간식이 지금 문 따기 우리 고기 먹는 타래 원래 배고플 때 아 근데 먹어놔야 돼 도시락 먹으려다 참아 하하하하하하 아 지금 문 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야 뭐 했어 너 빨리 문 열어 아 짜증나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너 안 잤어 내가 보니까 나 뭐 했어 진짜 마지막 최후에 여기 담 나오려다가 그러니까 말았어 자 보그랩트가 도착해가지고 한 1시간 기다리다가 라면 다 쳐먹 그 때 불이 켜지더라고요 진짜 문 저거 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잠잠 표정이 아니라 좀 음흉의 형 표정이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살짝 음흉하더라고요 옆에 방에 들어가는데 이상하네 하하하하 인사 좀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그랩타일입니다 뒷짐 맨날 하지 말고 앞에 공손하게 하키오키 하하하하 뭐 소개 좀 해주세요 가구에게 꼬는 지금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지금 성채 베이비 포함해서 한 150마리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성채는 몇 마리 정도? 성채가 한 100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100마리 정도? 하하하하 애들이 사이즈 되게 많이 컸다 저번에 보다 그쵸 완성채 안이 찍어버렸잖아 엄청 커졌어 이거 봐 가구 일이 미쳤다 많이 와 이쁘다 매력이 있네 오늘 여기 찍어야 돼 지금 다 번식대로 가려고 합산한 건가? 응 그치 8월 23일날 합산 28일날 합산한 것도 있고 9월 달에 합산한 것도 있고 되게 매력이 나는데? 얘는 그냥 오렌지 스트라이프 그런 하인이고 저도 가구에 조금 했었기 때문에 좀 알아야 돼 얘네가 레드들 우와 얘가 순놈 우와 진짜 이쁘다 수녀가 순놈 위에 덮친 거 아래가 암놈 아래가 암놈 이 친구 현재 임심중이에요 어 그러네 아우 진짜 알 가졌네 얘는 따로 뭐 스번똥은 안 해주나요? 스번똥은 여기 안에 하역장 보시면 여기 안 해주나요? 딱 거기에 낫낫이 있어요 추경 중인 애들? 저긴 이제 저울식이 오우 좋다 얘네 와우 레티큘레이트 우와 이런 친구도 있고 와 좋네 암놈? 둘 다 암놈 블루치드랑 레티큘리랑 다른 게 뭐예요? 블루치드랑 패턴 차이인데 패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패턴? 거의 똑같은데 패턴이 두껍냐 얕냐 아 좀 쬐끔한 걸로 많은 게 레티큘리인가요? 잔스판이 많냐 블루치드는 좀 큰 스팟으로 있는 게 블루치드 거기서 거기네요 근데 해외에서는 거의 그냥 블루치드라고 해요 웬만하면 블루치드로 하긴 해요 밴드도 이렇게 안 따지고 얘네는 언제 들어오는 거야? 수임? 이 친구는 지금 제가 키운지 한 3년 좀 넘었고 그렇게 오래된 거? 이 친구는 이제 제가 키운지 1년 좀 됐는데 딱 오래 성취된 친구 잘 키울리네 크레 느낌도 나는 거 같고 크레랑 살짝 이제 저거 뭐냐 사촌 관계인가? 같은 속일걸요 크레랑 같이 누칼레도냐 속이긴 한데 크레보다는 좀 상위 포식자에 있는 애들이 야생에서는 강력하지 살짝 가고일 레코가 크레 베이비를 잡아먹고 이러긴 하죠 가고일 이름에 유래가 또 있잖아요 그쵸 가고일 그걸 닮았다 해서 뿔 단계에 6개 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 가고일에 그 가고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가고일이 없어진 거예요 보면은 살짝 좀 강력하게 생기긴 했어요 디테일한 모습 물면 아파? 앞에서 보시면 얘도 물면 좀 아파 물면은 얘는 생각보다 아파요 살짝 그 오늘도 수입 들어왔다며 네 오늘 수입 들어온 것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많구만 미국에서? 미국에서 와 다시 가고일 해야겠는데? 안됩니다 지금 크레도 바쁜데 안됩니다 와 극레드다 진짜 극레드 이런 친구들도 있고 와 얘가 진짜 예술이다 웬만에 거기다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보시면 머리에 패턴이 들어갔어요 우와 보통은 이렇게 끊기거든요 우와 보통은 이렇게 끊겨요 응 이야 색깔 진짜 좋네 이 친구도 진짜 이쁘긴 한데 이게 지금 아무튼 오늘 수입 온 애들 네 이 친구는 탈껍을 입어서 아 탈비 껍질이 붕 떠있잖아 붕 떼줘야지 지금도 아까 물풀어놨기 때문에 응 잘 봐봐 탈비가 좀 끝났을 거 잘나가잖아 보시면 색감이 죽여 죽고 우와 보이죠? 살짝 벗겨봐 우와 얼마에 분양했어? 이 친구는 3백 몇 십 320 정도의 분양이 됐어 한 마리? 네 이 친구가 300만 이 친구가 진짜 이쁘긴 해요 슈퍼레드 스타일인데 꼬리머리부터 꼬리까지 어차피 뗄 거 머리까지 떼줄게요 답답하잖아 이 친구가 200 한 70 정도의 분양이 됐던 거 같고요 와 얘도 스크레랑 마찬가지로 눈꺼풀까지 눈 어 그러네 아 그냥 우와 앗 과거는 아퍼 그거 아프다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큰 거한테면 피 많이 나겠는데 찢어져 과거의 퀄리티들이 다 엄청 없됐다 근데 상당히 비싸고 힘들게 진짜 힘들게 관해 드려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어 지금 아니 너무 이쁜데 얘는 이 친구가 야 시골 봐 다 그 빨개가지고 애들이 키우면 나겠네 재밌긴 하지 이 분양 가능한 개체는? 분양 가능한 개체는 지금 고퀄리티 애들을 완벽하게 가져갔고 위에 친구 애들은 다 분양이 가능한 친구긴 해요 얼마때야 이들이에요 지금 한 25만원대부터 한 80만원대까지 있는 거 같아요 응 응 각오는 이쁜거 진짜 오랜만에 이쁜다 근데 너무 이쁜다 어떻게 저렇게 빨갔냐 진짜 레드네 쟤네는 구하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우석이 형이 구해줬는데 그치 우석이 형이 구한 것도 있긴 하지 고맙다고 해야지 이미 고맙다고 했지 이미 인사는 끝났지 인사는 끝났고 인사는 끝났지 역시 수익은 랩타일 코리아죠 아닌가보네 그쵸 우석이 형이 해주지 마세요 그냥 안거리는 거냐고 와 얘도 좋다 사이즈좋다 이제 올해 딱 성취된 친구들 랩타일